경호수칙 첫째, 그녀만을 바라볼 것 별거 없네? 뭐야? 이 잘생긴 또라이는? 경호수칙 둘째, 그녀에게서 멀어지지 말 것 그딴 건 껌이지 역시 넌 대단해 전 대단하다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붙어서 도덕이랑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야? 멀쩡하다 못해! 초현실적인 호우대를 갖고도 200년 동안 못해 솔로인 건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너도 날 이용하려는 거잖아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니까 지금까지 곁을 졌다가 혼자 놀고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? 마음에 바래켓 치는 것도 당연해 정구원 도도히? 이럴 리가 없는데 경호수칙 셋째, 절대 그녀를 사랑하지 말 것 어렵네